그냥 이긴 것 같은데? 오빠! 다트 잘 못하잖아. 나 다트 잘 못했지? 눈이 너무 빛나는 것 같아. 항상 이랬어요.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위로 져지, 또. 아니, 정훈이는 지금 승부가 몰랐어. 왜 이렇게 눈을 감옥 나서 저래? 꼬드기 싫게. 어, 맨날 흔들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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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꽂아줄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 약간 애교 있는데 지금 얼굴이. 오케이, 자. 보이소! 아, 보이소! 아, 1점! 야, 1점 들어갑니다, 1점! 보이소! 아, 1점! 야, 1점 들어갑니다, 1점! 아, 1점! 야, 1점 들어갑니다, 1점! 멋있는 모습을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오, 20점! 오케이, 20점, 20점, 나이스! 오, 20점! 오케이, 20점, 20점, 나이스! 자, 20점, 마지막 한 발, 자. 자, 골 베기 실행 던져갑니다, 자! 자, 골 베기 실행 던져갑니다, 자! 아!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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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아, 2점! 그래도 괜찮잖아, 이 정도면, 아니야? 아, 근데 좀 골 베기 싫게 던지긴 했어. 아, 2점! 잠깐, 이렇게! 자, 이제는... 에이, 진짜 망했어. 저 진짜 거울라 꼴이네. 연간에 최종 점수, 100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자, 보자. 어, 반짝이야, 100점! 그래서 형수님이 다 놓쳐주시면... 전 어차피 놓쳐요. 나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도전하고... 어떻게 해야 돼, 좀 알려주세요. 도전! 하고... 상호사님! 어, 뭐... 도전! 하고... 코치... 어, 뭐야... 아, 이렇게 아껴다, 이렇게 아껴다고? 저 그냥 넣는다는 생각, 아무데나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끝! 오와! 28점! 28! 오와! 28점! 28! 나이스, 나이스! 우와! 오와! 28점! 28! 나이스, 나이스! 우와! 대박, 발이 넘어가? 안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와! 28점! 아, 확실하게 되는 거야! 와! 우와! 우와! 우와, 14점! 42점! 우와! 계산되는구나! 우와! 17점! 42점에 17점이니까 59점! 이겼다! 22점이요! 맞잖아, 42점! 맞잖아, 42점! 하하하하하하 와, 형준이 나이스! 오와! 5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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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해봐! 와, 너 잘하지? 처음 해봐! 너무 깜짝이야! 아부자랑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 운이야! 아, 맞아! 운이, 운! 뛰어! 나이스! 게임 진짜 못해! 게임 진짜 못해! 오! 12점! 12점! 스크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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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추가! 높아, 높아! 거의 다 왔다! 우리 21점 아니야? 야, 너 그냥 하면 돼! 하나만 들어가면 될 거 같아! 야, 인호야, 9점만 내면 동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1점 3개! 오케이! 자, 1점 3개! 오케이! 아, 이거 나? 이거 나? 오케이, 이거 나! 오케이, 이거 나! 오케이! 야, 낙해도 되지! 야, 9점만 해면 되는데! 다른 건 안 돼! 괜찮아? 네가 맞췄는데 1을 3개 맞추면 될 줄 알았어! 에이, 인호야 그럴 리가 없지! 인호야! 야! 낙해! 아, 전신 있어! 낙해! 야, 멋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긴 다음에 2개를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야!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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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 왜 앉아서 해? 자! 야, 너 왜 앉아서 해? 야, 너 왜 앉아서 해? 자! 오, 야! 오케이! 눈 높이가 맞아! 오,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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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호야! 인호야!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알지? 던 인호야 그냥 떨어뜨려, 이렇게 딱! 마지막 거!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게 뭐지? 하나 버리고?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일단 하나 넣자, 하나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이게 뭐든 거야! 그래야 이게 스타야! 이게 타지 스타야! 하나 넣어! 일단 넣어! 이게 타지 스타야! 12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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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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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12점! 넣었습니다! 형수님이 55점 했어! 형수님이 너무 잘했어, 총! 아니, 레이스 코드 형수님 1등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